As Cachéon Pa의 가수 육하영님 나시겠습니다. 준비되셨을까요? 네 작은 거행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. 아멘 야구 상담을 할 때 할 때가 보일 때 흐뭇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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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쉬는 자세하게 흐뭇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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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ya 배틀 사이에 厄 흐뭇해 설마 PAL 영원사람 약속했지만 바라보는 그사람 지금 그사람 어딘지 한대처럼 살아도 안전히 가고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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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뿐이 험험히 내리던 날 가슴 신천상에 있는 장면 그뿐이 슬퍼 그뿐이 걷고 그뿐이 걷고 그뿐이 널 사실 그뿐이 대형 떨리는 마음을 손가락 벌려 영원 사랑 약속했지만 떠나버린 그 사람 지금 그 사람 어디 한계처럼 살아도 간 적 있나요 떠나버린 그 사람 지금 그 사람 어디 한계처럼 살아도 간 적 있나요 한계처럼 깊을 때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